알게 고마워 언니 뭐야 열심히 해 어? 그 안녕 다행이다 못 알아봤어 세진아 지워 뭐, 뭘? 던져버리기 전에 지워 지, 지울게 지울테니까 돌려줘 무서운 놈 뭐 하나 걸리면 그날로 끝이구만 미소 사진 찍히는 거 극혐인 거 몰랐나 아니, 그래도 저놈의 성질물에도 참 진짜 가자 안녕하세요 라떼 한 잔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어디 가? 네 왜 안 가? 안 갈래 친구 다 갔는데 넌 안 갈 거야? 어? 엄마와 같이 있길래 가야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짠! 안녕?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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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